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6일 날 출두를 하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될 겁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검찰 서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9월 9일이 아마 마지막 날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두를 해야 되는 출두가 없으면 그냥 조사 없이 기소되는 그러나마 술술을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목대로 정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미 한 말이 있으니까 말이 이미 말을 내뱉었지 않습니까?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또 자기가 한 말이 녹취라든지 녹화라든지 그런 보도를 통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리말을 내밀 수도 없고 참 입장이 딱하고 혼옥스러울 그런 점을 누구든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들은 서면 조사로 가름하고 검찰에 출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의견을 개진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김문기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이죠.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인데.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발언들이 그냥 착하게 걸려든 거죠. 이재명 더불음유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씨를 모른다. 그리고 국토부가 백현동 관련해서는 협박을 했다. 발언 관련 혐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알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했냐 안 했냐. 당신이 했냐 안 했냐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소하기도 굉장히 쉬운 그런 건이죠. 수사팀 내부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주류를 행성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미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했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경기도 지사 시절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벽형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 이런 발언을 했으니까 큰 의문 녹화, 녹취, 보도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되어 있겠죠.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되니까. 다음은 대장동 사건 관련 핵심 관계자인 전동부그룹 동부건설 출신인 김문기정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일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죠. 특히 또 검찰의 부담을 들어주는 것은 이 내용 가운데 일부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붙여서 검찰로 넘겼기 때문에 검찰은 부담을 훨씬 덜 수가 있는 거죠. 수원지검 성남지층 형사3부 부장검사 유민종은 국토부가 협박 발언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 이상에는 나머지 두 개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성남지층 사건의 경우에 기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훨씬 덜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혐의 인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을 직접 들어보려는 차원에서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검사다 정치탄압이다 이런 부분을 피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고 지난 8월 19일 이재명 대표에게 보낸 서면 질의에서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과 관련된 질문만 들어있고 대장동 초과이익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대장동 관련 사안은 논쟁이 또 많을 테니까 불필요한 정치적인 개입이라든지 탄압 같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출동하게 되면 검찰 수사관이 발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언 안 했다 이렇게 하면 허위사실이 되는 것이고 발언했다 하면 그냥 유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수사관이 다시 묻겠죠. 긴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발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느냐 안 했냐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참 골치가 아픈 그런 사안인데 어쨌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이제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있었죠. 한참 이제 대선 레이스를 벌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냥 크게 이렇게 김문기 씨하고 찍은 사진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아주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곤란하게 됐는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수환이 좋으니까 또 어떻든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현재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국정운용에 협조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치적 타협이 가능하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타협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문정부처럼 개입해 가지고 정치적 타협을 종용하거나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본인 자신이 검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개입해 가지고 본인에게 이익보다는 불편함이나 비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추측하게 되는 신임 검찰총장 발언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는 이번은 정치 탄압이라기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아주 깔끔하게 잘하네요 책잡히지 않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재명 대표 출석 통보와 관련해서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루어올도록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수사팀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수사팀이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한 번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고자 수사팀이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죠 검찰총장이 아주 말씀을 매끄럽게 상대방이 부담을 안 주게 그렇게 깔끔하게 했네 서면 답변을 요청했는데 그게 돼서 아무런 그런 답변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한 번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수사팀이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건에 대해서 또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도 아주 말씀을 매끄럽게 하네요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고 범죄수사의 일환입니다 뭐 군더더기 하나도 없는 말이죠 범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환을 하게 됐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국의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범죄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출석에 응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절제된 잘 절제된 그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말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김문기를 잘 모른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마치 이준석이 호텔방에 들어가고 첫 건을 야밤중에 대전에 내려보내서 체력각서를 써줬다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군더더기인 거죠 문제의 본질과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방법은 뭐가 가장 핵심인지를 가장 잡았게 되면 그 사안의 전부를 파악하는 데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동안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미뤄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에 분명히 나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 국토교통부가 핵박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 출두해도 고민이고 그냥 깔아뭉개도 고민이고 이래저래 고민인 것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인데 과연 이제 오늘 오전에 출두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본인은 검찰 수사를 직접도 많이 받아 봤을 것이고 또 예를 들면 변호사로서 이제 피고인하고 함께 이제 검찰 수사도 많이 받아 봤을 테니까 검찰 수사를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다 잘 알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두절미하고 나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일체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것 말한 거란 말입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전 유승호텔의 호텔방에 들어갔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척근인 김철근을 야밤중에 대전의 장이사에게 보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장식품에 불과하니까 이런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막강한 방탄 당대표와 방탄 국회의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난국을 어떻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갈 수 있을지 관전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정치적 타협이나 거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